안녕하세요. 호야아재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눈부신 햇살, 파란 물감을 들인 것 같은 꽃빛 하늘, 붉게 물든 단풍잎, 샛노란 은행잎,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이 멋진 가을. 호야아재랑 남한산성에 올랐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한산성 입구에서 올라오셔도 좋지만 저희는 대중교통으로 올라갑니다. 호야아재와 라벤더랑 함께하는 남한산성 힐링 산책길. 지금 시작합니다. 와, 정말 경치가 너무 환상적이죠? 저와 함께 남한산성의 가을 풍경을 같이 느껴보세요. 여기 이렇게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어요. 한옥처럼 지워놓은 카페 이렇게 예쁜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죠. 오, 색깔이 너무 세기. 와, 진짜 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쵸? 너무 예쁘죠? 자연의 이 섭리를 누가 따라갈 거야? 까마귀도 있다, 까마귀. 까마귀다, 여기. 까마귀. 어, 꽉꽉. 까마귀. 까마귀. 아, 까마귀가 일부 다쳐가 아니에요? 오, 지조 있는 새였네. 이제 보니까 까마귀가. 아, 우리가 오이. 와,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 이렇게 예쁜 꽃들도 이름 모를 꽃. 예쁘다. 낙엽이 우스스 떨어지네. 낙엽이.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여기.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지말농사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우와, 여기 지금 남한산성 올라가는 쪽인데요. 여기가. 아, 진짜 경치가 너무 예뻐요. 이 짝으로 가야되나? 음, 진짜. 와, 이 냄새 너무 좋다. 음. 와, 이거 피톤치드 향. 피톤치드. 음, 좋다. 우와, 이 낙엽 좀 봐. 낙엽 잡아놔. 음. 자, 낙엽 밟는 소리 들어보세요. 알갈빡 없는 소리. 이야, 이게. 그냥. 예술인데요. 이 소리가 너무 정겹다. 나만산성에 올라 눈부신 가을을 담아가기 위해 평인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네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 울긋불긋 화려한 잎들이 손짓합니다. 잠시 산책을 해보셔도 좋고,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주는 소소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호야아재와 라벤더랑 함께하는 나만산성 힐링 산책길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죠. 땡. agricultural 자막. 아노무. 양치. 감사합니다.